요즘 저의 근황이라면 정말 숨쉬고 연습하고 밥 먹고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연주자로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이 오롯이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보다 더 많은 관객분들과 가까이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영변의 약상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영변의 약상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물이 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너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옵소서 가시는 걸음 걸음 너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 밟고 가시옵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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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운이 보내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죽어도 하늘은 물 흘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그들은 죽어도 인간을 무친으로